저녁에 야식 열심히 먹었어요 우리 도장 하나 찍어줘요 다 드셨어요? 다 먹었어요 우리 좀 많이 구우셨어요 지금? 아 너무 많이 구웠어요 지금 닭발 닭발 진짜 리얼 닭발입니다 이거는 와 그러나 이게 간식으로 사온 닭발 그리고 바지락볶음인데 어디? 닭발 안에 돌이 식히죠 사귐이 잘 안 사귐이 잘 안 게말입니다 이 게살도 당연히 맛있는데 먹는 게 좀 귀찮네 맥주 하나 전부 닭발 맥주 하나 와 되게 정겹습니다 식단이 야 이거 완탕 아니야? 아 완탕이에요 완탕 야 이거 먹고 싶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살짝 조금씩 줍는데? 큰일 났네. 이야, 이거 큰일 났네. 아, 시골인심 어마어마합니다. 중국에서 보던 시골인심 중국에서도 나타나네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게 되면 많이들 한 일곱, 여덟 알? 근데 여기는 한 20알 가까이 있던데. 그러니까 20알 정도? 이야, 이거 아침부터 이거 너무 세게 달리는데? 아, 이거 왜 이렇게 다리가 삐컥삐컥해? 아이고. 아, 야, 야. 그 지금 나무 하나 빠졌어. 아, 지금 먹는데? 아, 야. 이야. 음. 생각보다 안 매워. 피도 되게 부드럽고.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. 국물도. 근데 이... 벌써 피에 어느 정도 간이 좀 배어있습니다, 벌써. 소금은 그냥 한국에서 먹는 그런 돼지고기 만두 속 같은 느낌. 되게 부드럽고 맛있네. 아... 아, 근데 약간 좀... 소고기탕면. 아, 소고기탕면 국물. 네, 국물 맛과 향이 좀 납니다. 소고기탕면. 네. 소고기탕면. 네. 이거 양이 좀 적다. 아니요, 똑같습니다. 이야, 내가 진짜 많다. 이거 몇 개 더 먹는데? 아, 제가 빨리 먹은 거예요? 아니, 아니. 제가 빨리 먹은 건데? 아... 어쨌든 두 사람이 두 그릇 먹어야지, 도장 하나. 아, 하나. 저... 한 그릇 다시 시켰는데요? 약간... 잘 먹는다. 네.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. 아, 맛있어. 아, 잘 먹었습니다. 아, 진짜 잘 먹었다. 도장 하나. 자! 아, 야. 사 introdu City. 네. 에이. 이 자유.